하셨나요? 입도 가려주세요 우리 조개님은 터번 안하셨네 터번 하셔서 귀 빼고 잘 꽉 해주세요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왼쪽이 먼저 갔다가 찌찌히 붙여서 생각보다 꽉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 살짝 들어주세요 이마를 오픈을 시켜주세요 한쪽 손은 놓을 수 없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기엔 보하고 머리 위에 살짝 터번 위에 두시고요 이제 오른쪽부터 지울게요 크게 눈썹까지 크게 해서 한번 이 첫 번째 화장솜은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장솜을 꺼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닦아줘요 그리고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또 닦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더 접어서 또 닦아주세요 이렇게 두 번까지 접는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버려주세요 그리고 한 장 또 화장솜을 꺼내서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길게 클렌징으로 네, 클렌징으로 반을 접어서 면봉도 하나 잡아주세요 언더 밑부분에 넣으실 거고요 그리고 면봉 면봉 면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작은 하지 마시고 굴리듯이 돌리듯이 우리 면봉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면을 새로 쓰면 우리 속눈썹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대도 쓰시고 그래서 이 면봉은 버려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서있지만 마스카라가 여기 아래 묻기 때문에 이 지금 아래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언더에 묻는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그래서 얘는 버려주세요 그래서 또 한 장을 펴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쯤 되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이쯤 되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잔여도 넓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쪽에 기본적으로 4개, 4개, 4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 12장 들어가는데요 기본 개수고요 이때 나는 눈이 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다 그럼 한두 장 더 추가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4장 안에 나는 지울 수가 있다 그러면 줄이셔도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모델한테 화장을 시켜보고 바로 지웠을 때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면 더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숫자를 알려드린 거고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나한테 원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화장솜 개수를 외워 놓으셨다가 그건 외우기 좀 힘드시면 쓰면서 옆에다 놓으세요 옆에다 최종도로 다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한 며칠 연습해서 이 정도면 나는 12장이면 돼 나는 16장이면 돼 내가 했을 때 그 최종적인 그 화장솜 결정해서 시험장 갈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도 지워볼게요 첫 번째 장은 지워서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갖고 와서 눈썹이랑 마스카라 있는 부분을 지우고 반 접어서 지우고 또 반 접어서 지울게요 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분해 놔도 되고 이렇게 이마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손은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손과 면봉을 잡을게요 길게 길게 해서 언더 아래쪽에 놓고 마스카라랑 아이라인을 지워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면봉 버려주실 거고 나머지는 빼서 버려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장 한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입술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무조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그래서 이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있기 때문에 동굴리면서 아랫입술 닦아주시고 접어서 윗입술도 동그리면서 닦아줘요 반 접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닦을게요 얘는 버려주시고 면봉 면봉을 이용해서 역시나 이렇게 하는 동작은 지그지그 동작은 안되고 둥글리면서 둥글리면서 양쪽을 모두 쓸게요 쓰면서 이렇게 입구리 쪽에 립스틱이 많이 묻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씩 터치해 주시는 걸로 끝날게요 그리고 이제 길게 한번 또 접어요 길게 접어서 우리 이때 모델분하고 상호 안에 연식이 되셔야 되는데 살짝 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아 이렇게 벌릴 수는 없고 살짝만 그래서 아랫입술을 이렇게 좀 아랫입술을 붙여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랫입술을 사선으로 왔다갔다 해 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윗입술도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안쪽에 입술 안쪽에 묻어있는 립까지 말끔하게 지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마지막 하나 다 전체적으로 닦고 또 닦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눈 양쪽 눈 입술까지 다 닦았을 때 이 유리볼에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화장솜이라든지 면봉이 남아있으면 그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쓴 유리볼은 우리 세번째 웰건에 내려놔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끊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로션으로 클렌징 로션으로 한번 더 이제 지울 건데요 역시나 유리볼 새로운 유리볼이니까 소독 소독 말끔하게 안쪽 닦아주시고요 역시나 쓴 소독은 바로 바로 솜은 버려주시고 이 유리볼에 클렌징 로션